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김성규 소장과 시장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애플이 시장을 일단 좀 흔든 영향도 있고, 이외에도 기술주들도 최근에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미국 투자하는 것 자체가 큰 재미도 못 느끼겠고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투자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들은 대부분 S&P500이라든가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그런 대형주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투자라면 당연히 배당을 잘 주는 배당주 위주로 해서 장기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가로 매수를 해서 아니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하나에 대해서 진득하게 붙는 거를 가셔야 되거든요. 특히 세금도 좀 걸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최근 들어가지고 트렌드를 보게 되면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부문을 제외하고 현재 소비 자체를 억제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유러스텔시라든가 OECD하고 이런 여러 군데 자료를 나온 걸 보시게 되면 현재 미국이랑 G7 국가들, 왼쪽이 미국, 오른쪽이 G7인데 보시면 지금 까만색은 재화,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게 용역, 즉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판데믹이 터지고 나서 2020년 4분기 당시 굉장히 4분기에서 1분기 넘어가는 즉 겨울 그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사재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좀 쓰고 약간은 플랫폼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 1분기 들어오면서 다시금 이제는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물건이 기해지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일단은 조금 달라지고 있다,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기술주의 뭔가 앞으로의 경기 침체의 우려감들이 기업들에게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애플도 그랬고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대형 기업들도 어쨌든 채용을 좀 줄이겠다, 뭔가 긴축을 하겠다, 군살배기를 하겠다라는 식의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실적에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시장 전체적으로 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계속 일어나고 이게 잡히지가 않고 있는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이 반등 시기에 전세계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풀렸다. 즉,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팬데믹 이전에는 그야말로 한 사람, 소비자 1인당 거의 실제로 소비하는 양의 2배 이상의 재화가 공급이 돼서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불황이 왔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현재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 그동안에 2년 이상의 락다운과 그다음에 여러 광산이라든가 원자재 수급의 불량, 그다음에 공급망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그동안에 유동성으로 버텨왔던 것들이 이제는 한계에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하고 이 공급망 문제가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에도 처제를 빚고 이에 따라서 결국은 기술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IT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미있게 쓸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정말로 필수적으로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데 쓰는 플랫폼용의 어떤 장비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부족해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들이 애플에다가 오늘 있었던 감원계까지 나올 정도로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공급망하고 인플레이션 문제와 한꺼번에 튀어오른 게 바로 이 애플 사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융재주가 발표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간 상황이니까 이후의 실적 장세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로 더욱더 혼조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특히 경기 방어주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이런 부분에서 좀 받쳐주지 않다 그러면 정말로 흔들림이 쉬운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경기 순환 시계에서 이쪽으로 된 것들은 좀 더 혼조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도 나오고 넷플릭스의 실적도 발표가 되고 다음 주에 본격적인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실적 발표의 양상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실정 그전까지는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만 체크를 해봤으면 됐는데 갑자기 또 경기 침체 감원의 바람 이런 것들까지 이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이번 주 다음 주도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김성규 소장께서 주셨으니까요. 매일 아침 저희가 한번 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셀럽들의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계를 뒤흔드는 셀럽들의 말말말 통해서 투자 힌트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윤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럽은 말했지 최윤입니다. 간밤에 셀럽들이 내놓은 발언들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럽은 유엔의 사무총장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인데요. 독일에서 기후회담이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다소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우리는 collective action or collective suicide, 공동 대응이냐 또는 집단 자산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라면서 강력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발언을 내놓은 걸까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Half of humanity, 인류의 절반이 홍수, 가뭄, 극신한 폭풍, 산불로 인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석연료에 중독되어 있죠 라면서 현재 에너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격색 경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은 다시 한번 비판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야기는 구태의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친환경적인 에너지 그리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물론 너무 좋지만 이게 시장에는 너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도 그렇고 전반적인 에너지 상황이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의 또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유엔 사무총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거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현실을 얘기하자 그러면 이거는 우선 지금 현재 있는 석유 기반 혹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화석연료 기반의 어떤 이런 경제 에너지의 상황을 이제는 좀 강구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셨을 때 천연가스가 다시금 머리를 들어올리려고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WTI 같은 경우도 95달러 대에서 다시금 반등을 해서 거의 1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결국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산업 자체가 친재생에너지라든가 친환경에너지로 넘어간 데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에 대해서 독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전환을 하면 좋지만 이렇게 한마디로 기간 산업이라 부르잖아요. 그럼 이런 기간 산업들이 그렇게 바뀌는 데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자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앞으로 지금 여기서 가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됐을 때는 이게 친환경에너지하고 화석연료에너지하고의 어떤 경쟁 구도가 다시금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화석연료, 친환경에너지 대립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고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부에서도 그렇고 에너지 때문에 뭔가 자꾸 걸림돌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길게 봤을 때는 가야 하는 방향이지만 지금 현재 경제에는 너무나 큰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서 지금 사야 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셀럽의 발언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이체방크의 한 애널리스트입니다. 엠마 누엘 로즈너가 투자 노트를 간밤에 발행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7월 20일 실적 발표 전에 바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라면서 지금 테슬라를 매수해야 한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더라도 마진 압박은 일시적이며 장기적인 경영 레버리지가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엠마 누엘 애널리스트는요. 2분기 실적이 꽤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안 좋더라도 저가 매수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투자 의견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길을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특히 테슬라 오늘 일단은 720달러 초반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많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기술주들이 많이 내려왔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테슬라에 관심이 너무 많으시니까요. 자 테슬라 사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까요? 지금 실적 발표 전에 사야 되면 오늘이나 내일 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은 조금 두고 보셔야 되고요. 조금 더 내려갔을 때 보신 게 낫는데 일단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자리거든요. 지금 박스권 형성을 해서 우리 아이를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623달러에서부터 해서 763달러 이 사이에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금 저항대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 61선을 만약에 돌파한다. 즉 어느 정도 여기서는 51선을 걸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여기를 돌파한다 그랬을 때는 조금 여유를 보고서 한 여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즉 이 자리까지 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즉 이런 단기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게 넘어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떨어질 확률이 있는 게 가이던스 자체가 지금 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말은 안 해 그렇지 2차전지의 양극제 특히 리튬 관련된 가격들이 자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완성차 업체들의 강력한 추격을 어떻게 따라잡고 이걸 뿌리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킬링 아이템이 나올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테슬라 김성규 소장은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테슬라가 이거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뭔가 기술이 나오거나 서비스가 나와야 뭔가 추가적인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테슬라보다 서학 개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이 간밤에 새로운 이야기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한 제보원에 따라서 이러한 보도를 냈다 라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애플은 잠재적인 경계 침체를 대처하기 위해서 애플 plans to slow hiring and spending gross next year 고용과 투자 금액을 줄일 예정입니다. 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회사의 전체 기조에 맞는 정책은 아니지만 불확실한 시기에 덕신중하고자 내린 결정입니다. 라면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애플 측에 응답을 요청을 했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추가적인 보도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애플이 단순히 고용을 느리게 채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신제품 발표에 대해서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김석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마지막으로 스튜리를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는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초반에 프로그램에 초반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애플이 결국에는 시장을 대비하고 앞으로의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감원을 할 것이고 채용도 줄일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오늘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애플이 작은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애플뿐만 아니라 이런 대형 미국의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의 뭔가 허리띠 졸라매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공급망 문제 때문에 특히 이렇게 애플과 외주를 많이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 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황에서 애플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거 뭐냐 하면 이번에 M2 칩을 가지고 만들었던 맥북이 있지 않습니까? 맥북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M1 칩을 해서 혁신이었는데 M2 칩이 나오고 났더니 이게 더 나빠졌어라고 하고서는 지금 상당히 유튜브라든가 여러 앱에서 여러 리뷰어들을 얘기하는 걸로는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래도 기대를 해야 될 것은 그래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그러면 이번에 신제품으로 출시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 제품들이 과연 여기서 개선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그러면 이 단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시가 딜레이 되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흥행을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새로운 신제품들이 과연 제때 잘 나와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촉각을 세워야 되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는 애플이 조금 더 여기선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하락의 여력이 좀 있는 상황이라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근 1년 사이에 약간 시장의 평가들이 성장주라는 개념보다 오히려 방어주 같은 느낌도 있다라는 그런 해외 외신들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좀 낮아졌을 때 애플을 좀 매수를 해본다거나 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어떻다라고 보세요? 지금 일단은 잠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굉장히 지금 골치가 아픈 자리인데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마탈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골을 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봤을 때 이 박스권 이 자리에서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를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 자리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 상단에서 맞고 떨어진 상황이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약간 하락했을 때 이 박스권 하나도 안 찍고 130달러 근처에서 일단은 매수를 할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금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과연 애플이 이렇게 감원에 칼바람이 부를 때 과연 어떤 앞으로의 행보를 보여줄지 신제품 출시에 지장은 없을지 또 주가는 좀 하락했다 반등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애플이 실적이 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러본 마리츠까지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인사에 두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